네 여기는 봉천역 쪽에 있는 지상 쓰리 룸입니다. 방 3개 중에서 하나는 보다시 미다지고요. 가격은 1000에 70 위치는 제가 자막으로 대략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1000에 70 1000에 60으로는 사실 쓰리 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상층으로는 1000에 70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이 3개니까요. 그리고 방도 큰 방이 작지가 않네요.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90 나오고요. 그리고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60 나옵니다. 60 여기는 창문 앞에 조그만 화분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바로 앞에는 아파트가 있어서 거리 분위기도 주택가로 조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불을 꺼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죠. 그리고 화장실에 세면대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비옵션입니다. 여기 미다지로 되어있는 방의 치수를 한번 재보면 이렇게가 2m 40 나오고요. 이 미다지 문에서 저 벽까지가 2m 70 나오기 때문에 침대에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고 또 다른 작은 방 또 다른 작은 방 이렇게가 2m 80 그리고 이 문에서 저기까지가 2m 70 이 방도 그렇게 막 작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방에는 조그만한 베란다가 있어서 뭐 창고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봉천역에서 거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만 3룸이 1000에 70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1000에 60으로 2룸이 많기 때문에 1000에 70으로도 2룸이 가끔 있습니다. 근데 방이 꼭 3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불을 지금 다 꺼도 거실까지 해는 잘 들어오네요. 큰 방과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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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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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